나 봤지? 네 먹어볼까? 뭐라고? 눈을 찍으세요 장미다 장미 깜짝 장미 예쁘다 좋아 그니까 다 먹었어? 아 맞다 밥 먹고 왔어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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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로 났는데 너랑 아니 나 뭐 왔어? 아니 맨날 버블려는 밥 먹고 온다면서 진짜 대박사올 아무도 밥을 안 먹고 아니 어디서 우리가 더 잘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 여기 밑에 치욕도 있고 밥 먹을도 있는데 뭐라고 먹어 제발 제발 이렇게 놨다고 그러면 먹어서 먹어야 아니야 또 먹어라 다 냈다 네 네 오 너리씨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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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어야 돼 밑에 편의점에서 이거 먹어야 돼 여기 옆에 카페 오가당 난 거기서 오는 식혜수건이 먹었어 다들 식혜수건이 먹었어 맛있어 맛없겠다 맛있어 아니 식혜 좋아하는 사람들 식혜 사랑하는 행각 너 너 이런 바로 위험해 위험해? 위험해? 너 매장 방을 아니 근데 근데 식혜에도 흥더같은 놀아가 있어 아 아 진짜 맛있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nim 고맙습니다 저메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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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아까 전메추 했는데 뭐 했는데 샤브샤브나 웨이너브 저녁은 떡볶이였어요 엿떡이 먹고싶었거든 엿떡이 먹고싶었거든 엿떡이 퇴근 끝났잖아 그러면 엿떡이 떡볶이였고 다 먹을거야 다 먹을거야 아니 나다 네